이번 영상에서는 철자가 비슷한 이 두 단어의 발음 차이 같이 배우고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발음 기호 보기에 앞서요. 이 단어의 뜻이 다른데요. 이 첫 번째 단어는요. 명사의 뜻으로 충고, 그리고 이 두 번째 단어는요. 동사의 뜻으로 충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두 단어는 뜻이 다릅니다. 그리고 네, 여기 철자가 하나만 다르죠. 자세하게 발음 볼게요. 먼저 충고, 이 소문자 거꾸로 아주 약하게 짧게 어라고 소리내면서요. 입술만 살짝 뗐기 때문에 으 소리가 들어간 어발음입니다. 샤 발음이라고도 해요. 원어민들이 강세 가지고 있지 않은 모음 소리를 약하게 낼 때예요. 으, 으, 그리고 다음에 디 발음을 할 건데요. 디 발음을 하실 때는 혀끝을, 여기 노란 위치예요. 치경이라고 하는데요. 올려서 공기를 막았다가 내보내면서 드 해요. 올려서 붙이면서, 네, 공기 막아줬죠? 드.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하지 않습니다. 붙이고 끝날 거예요. 으, 으, 이렇게 붙여서 끝나요. 그리고 두 번째 음절은 V입니다. V 토끼빨이죠. 아린 입술 안쪽을 살짝 올리셔서요. 윗니 끝이 닿으면 V, V 하고 진동이 있는 공기 내보내주시고요. A 소문자, I 대문자 나란히 오는 이중 모음입니다. 입 벌리셔서 아 하고 조금 작게 E예요. I, I. 네, 마지막에 S, 혀 위치, D와 같은 위치입니다. VICE, VICE 이렇게 해요. 두 음절 연결해서 발음을 하면 Advice, Advice 이렇게 발음돼요. 아드 하고 혀끝을 붙인 다음에 Vice 할 때에 자연스럽게 혀끝이 떨어져요. 떨어지면서 이 살짝 드 소리처럼 나는 발음이 사이에서 나아요. Advice, Advice 이렇게 해요. Advice 말고 또 다른 발음이 하나 있습니다. Advice 라고도 발음합니다. 두 개 다 맞는 발음이에요. 요게 A 소문자, E 소문자 딱 붙어있는 입 위아래로 크게 벌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리듬으로요. 에 하는 소리가 나게 Advice, Advice. 다음은요. 동사 충고하다 라는 뜻의 발음은요. S 대신에 Z지요. 그러면 Z라고 발음을 해요. 그런데요. 이 발음이 유사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. 원어민들이 이 Z라는 발음을 제가 지금 내는 진동을 넣어서 Z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고요. 진동을 빼고 발음합니다. 그렇게 발음을 하면 Advice. Z로 시작하고 S가 들어가는 발음인 거예요. Advice, Advice. 네 이렇게요. 발음 차이를 듣기가 쉽진 않은데요. 요기 S는 편안하게 바로 공기가 세워서 나오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발음은요. 공기 구멍을 작게 만들어서요. Z 하면서 세워 나오는 소리예요. 그러면 나란히 제가 발음을 해볼 테니까요. 차이 한번 들어보세요. Vi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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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ce. Vice는 가볍게 나옵니다. 근데 Vice는요. 조금 무겁게 나오는 Z가 들어간 S 소리로 나는 거예요. 각각 발음 한 번씩 해볼게요. Advi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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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vice. 네, S 하고 세워 나오는 소리. S 하고 조금 두껍게 밀어내는 것처럼 나오는 발음 차이예요. 네, 그러면 이번에 문장 속에서 발음 해보도록 할게요. 충고 좀 해줘 라는 문장입니다. Give me some advice. 같이 해볼게요. Give me some advice. Give me some advice. 네, 빨리 더 해볼게요. Give me some advice. Give me some advice. 다음은 Advice입니다. 내가 조언 좀 해도 될까? 라는 예문인데요. Can I advise you something? 네, 같이 해볼게요. Can I advise you something? Can I advise you something? 네, 빨리 더 두 번 해보겠습니다. Can I advise you something? Can I advise you something?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. 마지막으로요. Forever에 원어민이 녹음해 놓은 Advice, 그리고 Advice. 발음 두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Adv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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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잘 들어보셨죠? 여기까지입니다. Practice is perfect입니다. 댓글 감사드리고요. 올리브 만큼 영어 수술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